고프로를 설치해 놓고 지금 달랑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. 달랑개 한두 마리가 지금 이제 나오네요. 나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달랑개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서 여러가지 학습자료로 활용하거나 해양생물관찰 표본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말리포 데크 아래에 넓게 달랑개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. 달랑개를 관찰하는 중입니다. 지금 달랑개들이 나와서 아마 영상이 잘 찍히고 있습니다.